노트북아 라는 너랑 친하게 지내야 되는 사람인데 집에만 가면은 자꾸 너를 안찾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난 사실 너를 볼 때 항상 생각하는 거니까 내가 딱 집에 오는 순간에서 딱 해줘서 나랑 말했으면 좋겠어 안녕 오늘도 갔다왔어 나랑 한번 놀까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내가 좀 더 어떤 현재 지금 약간 등하시하는 공부를 편하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나를 너랑 그런 걸 생각하는데 아 쟤랑 쟤 켜야 되는데 안 켜게 되거든 그래가지고 니가 내가 딱 오는 순간 딱 켜면서 안녕 안녕 반가 반가 하면서 인사배는 내가 집에서도 좀 더 진실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가끔은 무화적인 생각이지만 집에 있는 모든 사물이 나랑 대화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 나랑 너랑 재밌게 지내고 싶어 음 음 그